스포츠신문 온세란 무슨 일을 해도 운수대통 재물운이 있단다 마침 저녁에 고교 동창 부친상에 조문을 가야하는 영식이 손뼉을 치며 외쳤다 아싸 개띠 오늘 운수대통이라네 오늘 저녁에 니들은 다 죽었어 오늘은 내가 탓자다 이 놈의 자석들 어디 한번 맛 좀 봐라 옆에서 그 말을 듣던 마누라가 한심하다는 듯 한마디 던졌다 아이고 이 화상아 니만 개띠고 니들 동창은 소띠냐 신청 꼭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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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나 GOOD 여러분etti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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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